야, 여기 동물들이 많나 봐. 다양한 동들이네. 거기로 바로 올라오면 돼. 나름 길이 있다, 여기 담아. 이 바위 틈 사이로 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신기하다. 한번 올라가서 확인만 해볼게. 형, 조심해. 형, 조심해. 형, 뭐 있어? 어, 이거 뭐 있다? 형, 조심해. 과일 있어. 뭔지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위에서 따서 던진 거 하다가, 담에 하여튼. 진짜? 뭐, what's this? This is, uh, we call the... 형, 달려있는 거 딴 거죠? 바닥에 있는 거 두는 게 아니라. 아니야, 딴 거야. ức시장 전쟁 어디 구입할까. lıuly가 계시는 거 dran Gibbs prol Squatting 나이가 없어今天的 욕구 여름 loyalty, 란 그는 Tobago 그 잘 paws engagement 쪽 공고 장구를 샀던альное 눈치 배추 갈 생은 MIT 공고 파취던 오, 많이 들어갔다. 어, 형 칼이 잘..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씨, 이게 씨잖아요. 씨 밖에 안 들어있는데? 응. 망고 향이 아니라.. 사람 이 같은데? 임플란트 하나 하고 가실래요? 아직 건치라서. 내가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게 씨앗을 먹는 건가, 그럼? 진짜 이구나, 이.. 씨피자! 가만있어 봐. 이거나. 어? 이거나. 어? 진짜 이렇게 모여있어. 파트 형이 들어. 딱딱해, 이게? 그렇게 딱딱해? 그렇게 정성을 줘서 까서 먹을 정도는 아냐, 형. 그만. 안 씹혀. 안 씹혀. 안 씹혀.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불었어. 형, 물 또 불었어. 어, 형! 이 아니야, 이? 어? 겨우 쪼갰어. 완성이 이가 좋구나. 아니, 형. 에이, 망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호동이니? 응. 호동이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저거 좀 붙어있게 해. 소라 같은 거,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삶아져. 삶아져. 이거 뭐 한 사람 다 배송하면 만 개씩 넣어.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겠다. 이게 또 은근히 먹으면 낀다, 이게. 그런 게. 바닥 공상을 완성, 완성했어. 공만이 형은 더 칭찬 받으러 가야 해요. 공만이 형. 어? 남자들이 잘 때, 제 바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요? 하죠 또. 하죠 또. 어, 그럼 남은 별 보고 자라고 해. 그럼, 남은 별 보고 자라고 해. 어, 저 체찬 한번 해줘. 좀 더, 안 돼요? 어? 진짜 잘했나보다 떨어져 나갔죠